안녕하세요 저는 소니코리아 프로페셔널 솔루션 사업부에서 스위처 장비에 대한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백수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니 스위처 XBS 지원에 대한 운영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 소니 XBS 지원 오늘 데모 장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BS 지원이라는 메인 프로세서가 있고요 지금 이 판넬은 2ME의 16 크로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ICP 판넬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스위처를 사용하기 위한 메뉴 화면은 터치 화면을 연결이 된 일반 웹PC를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동작을 하게 되겠고요 오른쪽 화면은 멀티뷰어 출력 그리고 왼쪽 화면은 PGM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시스템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판넬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버전, 그 다음에 스위처 전체에 대한 스위처와 판넬에 대한 버전 정보, 그 다음에 라이센스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유저스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이 유저 가이드라는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잉글리시로 해서 선택을 하시면 PDF 화면이 연결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서 원하시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궁금하신 부분을 해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엔지니어 셋업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스위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셋업과 시스템 메뉴를 들어가시면 되겠는데요 셋업 메뉴의 시스템의 맨 처음에는 스타트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스위처를 전원을 껐다 켰을 때 어떤 상태로 올라오게 할 것인지 그거를 지정을 하는 게 스타트업 모드고요 저는 지금 리줌으로 했는데 리줌과 커스텀 두 가지의 모드가 있습니다 리줌이라는 것은 스위처를 끄기 전에 바로 그 전 상태를 메모리를 잠시 저장을 했다가 전원을 켜시게 되면 바로 그 상태로 올라오는 게 리줌 모드가 되겠고요 커스텀 모드로 하시게 되면 셋업과 이니셜 스테이터스를 유저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저로 지정을 하시게 되면 지정을 하시고 밑에 있는 셋업 디파인이라는 명령을 눌러주셨을 때 지금 누르는 그 상태의 셋업 값을 디폴트로 저장을 하고 있다가 전원을 껐다 켜시면 그 상태로 다시 올라오는 게 커스텀의 유저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위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메인 포맷 설정이 있어야 되겠죠 메인 포맷에 보시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1080p로 59.980p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레퍼런스는 익스터널과 인터널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처를 단독으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인터널로 지정을 하셔가지고 쓰셔도 상관이 없으실 것 같고요 그 아웃풋 레퍼런스에 대해서도 비비와 트라이로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옵션으로 HDR 컨버팅에 대한 기능도 있고요 이거는 옵션이 있으신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E 스플릿 메뉴가 있는데요 엑스베스 지원은 기본적으로 2ME에 ME 단키 8개 이렇게 사용을 하실 HD 모드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 ME1을 두 개로 더 쪼개가지고 ME1과 ME2로 최종적으로는 3ME인 것처럼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ME 스플릿이라는 메뉴고요 여기 보시면 시스템의 포맷의 ME 스플릿 메뉴에서 저는 ME1단에 대해서 지금 ME 스플릿을 해서 ME1,2로 쪼개게 됐고요 안 하게 되면 지금 ME1과 PP 단지 두 개로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나눴을 경우에는 ME 어사인이라는 메뉴로 가셔서 각 ME별로 키를 몇 개를 쓸 건지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ME를 만약에 이렇게 스플릿을 했다 그러면 한 ME가 가지고 있는 키가 예를 들어서 8개다 그러면 4개, 4개 이런 식으로 딱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엑스베스 지원 같은 경우에는 0개에서부터 8개까지 한 ME에다가 모든 키를 다 할당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2개, 6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게 키에 대한 어사인을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4개, 4개씩 사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보시면 SL키라고 있는데 이거는 스틸 로고키라고 해서 엑스베스 지원의 별도의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으로 다시 가셔가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요 인풋에 대해서는 지금 얘는 HD로 포맷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입력 신호들에 대해서 그냥 보실 수가 있는데 포맷 컨버팅이 기본적으로는 HD 혹은 UHD에서도 기본으로 제공을 합니다 HD인 경우에는 모든 입력 신호들에 대해서 720p에서부터 1080p까지 다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1080p 59.94로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720p로도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UHD로 하시게 되면 1번, 3번, 5번 이런 식으로 홀수 번호에 대해서만 포맷 컨버팅이 제공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스템의 아웃풋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웃풋 메뉴로 가시게 되면 시스템의 셋업의 아웃풋 메뉴에서 아웃풋 어사인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번호는 물리적인 아웃풋 단자입니다 이 아웃풋 단자에 어떠한 출력을 지정을 할 건지 여기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왼쪽 화면은 아까 PGM으로 선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화면은 1번의 출력을 지금 바로 뽑은 거죠 이 PPPGM을 예를 들어서 제가 ME1, PGM으로 바꿨다 그러면 ME1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바로 ME1 출력을 보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저는 다시 아웃풋으로 갈 거기 때문에 아웃풋 메뉴에서 PGM으로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위처에서 입력 신호들에 대한 이름을 다 지정을 했는데요 그 입력 신호들에 대한 것들을 판넬에다가 어떻게 할당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뉴는 시스템의 셋업의 크로스 포인트 어사인이라는 메뉴에 있고요 크로스 포인트 어사인은 맨 처음에 가시면 테이블 어사인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스위처는 서로 다른 판넬의 배열을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테이블이라는 건데요 메인부터 테이블 14번까지 총 15개이기는 한데 메인은 메인으로 사용을 하는 비디오와 키를 이렇게 할당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인은 할당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테이블 1번에서부터 14번까지 14개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지금 테이블 1번에서부터 14번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테이블 1번, 테이블 2번에 대해서 지금은 예를 들어 제가 테이블 2번에 대해서 무언가 배열을 바꾸고 싶다고 그러면 일단 맨 왼쪽에 보시면 블랙으로 둘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테이블 2번에 대해서는 블랙을 한번 제가 지우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우고 싶다고 그러면 델리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게 바로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 왼쪽으로 오른쪽 지금 위에 보시면 밑에는 PPR은 테이블 1번으로 돼서 블랙이 그대로 살아있고 테이블 2번은 블랙이 빠지고 카메라 1번부터 이렇게 쭉 쉬프트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판넬 테이블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사용을 하시는 거에 따라서 방송 환경에 따라서 어느 경우엔 테이블 1, 어느 경우엔 테이블 2 이런 식으로도 유연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요한 게 이 판넬에 있는 이 버튼들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모두 다 여기에 라벨이 붙어 있는 그런 대로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하실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ME1 같은 경우에는 ME1과 ME2로 지금 저희가 할당을 나눠 놨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는 키가 8개까지 있는데 키가 4개만 써도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어떤 배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신다고 그러면 셋업의 판넬에 가셔서 모듈이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판넬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ME1이죠 ME1에 대해서는 제가 키 5, 6, 7, 8이 없으니까 이 버튼을 그냥 없애겠다 그러면 5번, 6번, 7번, 8번 이런 식으로 모듈에 대해서도 원하시는 버튼으로 지정을 하실 수도 있고 지우실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게 이 판넬의 메뉴입니다 5번, 6번, 8, 8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